Q. 대무지 진통점을 들었다. 짖지도 않고 의욕도 없었고 다시 생각해요. 이건 너에게 주는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딱따르드 배드디 과거는 필요 없지 템토로 나의 처음대는 그냥 멀었어. 비가 계속 오네. 기가 계속 오네. 와 개곡비네. 안녕! 애기네 애기. 그냥 파전이랑 똑같네. 자기가 뭐야? 오 좋다. 엄마 다 왔다. 답답했지? 뭐야? 귀찮아? 뭐야? 고마 일어나. 고마 일어나. 아 재밌다. 고마 일어나. 고마 일어나. 응? 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짜증났어. 짜증난 건 아픈 거야. 고마 밥 먹자. 밥 먹자 안 먹자. 배고프지?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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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지? 이제 이빨 안 아프니까 먹을 거를 좀 찾는구나. 맛있겠지? 이거 줄게 조금씩 줄게. 야 진통제가 필요했구나. 밥을 안 먹던 걸 이제 먹네. 그렇게 배가 고팠어? 고마 일어나. 귀에 묶겠다. 밥을 갑자기 화 아픈 거 아니야? 또 턱 싸가지고. 야 턱을 너무 쓰지 마. 야 턱을 너무 쓰지 마.